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 Yeah, 넌 애들 머리 위에 올라탈래 뒤는 없이 꿈을 꿨던 10대 걸의 머리 안엔 들을깐 내 업물 켰던 길 짜집에서 김쌰어 B-D-S 난 그릴수록 저 볼 분명한 D-S의 타겟이 나인 것만 같아서 밤새서 과부화된 프로세서 몸도 기계도 다 불닷 굳이 괜찮은 척 곤 하는 게 있다면 저놈들에게 뭘 바라고 말하는 거라면 허세티드 몸짓 박상 까보며 말하면 땅 어! 어느 나라 피 안 보여 몸이 뜨거웠지만 속여 구겨나 마지막이 될까 무서웠지요 환경하는 목표가 깜빡이네 무서워 눈을 뒀을 땐 아직 할 수 있다 나도 감히 숨 쉬어 더이집어볼 시간 난 3년 동안 피 땀 필린 걸로 치면 call me 빌렌네요 진짜 많은 놈들 봐왔지 절반 이상이 살짝 남겨진 내 crew 오노말리 가짜놈들 피싹 오오오오오오오오 스타의 나 Quality 시작할 때는 속편에 Rapping like Famous 반응이 백이면 백 번의 관객보다도 래퍼들이 더 많은 객 속에 무표 중에 거칠해 하고 바로 자기 속에 관심은 사실 무거운 도움이 굳이 남진 않은 거야 쌓아놓기도 바쁜데 대충 사이즈 남차게 소원을 퍼누깃 좀 느끼면 떠는 게 따빈 걸자 이제 주사해 주 거기 번호표나 뽑고 작은 사이즈 보니까 하마다 다음 생침해 저리 가라니까 또 말꼬리를 길내 척하면 저 그래 다 됐어 그들은 어젯밤에 꿈엔 나겨보다 버틸 거면 작품으로 남자 라동바동 거리는 건지 그깟이 날칠한 바탕이라 치고 묵묵히 매달려 있어 그게 나뭇잎과 그림의 짝